자기들만 장갑 입고 나는 없어 왜?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장갑 아니 혜리가 불편해가지고 엄마가 안 가져온거야 와 이쁘다 제일 따뜻한 자리 차지하자 여행을 개호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고 또는 저의 여행을 떠나고 자기들만은 남은 여행을 떠나고 오늘은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되게 특이하다 황 가득 이건 무슨 홈파티 같은 그런 모습 이거 봐서 오 진짜 맛있다 되게 연기 같다 너 토마토빵 이 빵이 제일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토마토빵 나가봐 엄마 같이 가요 어 먼저 들어가 먼저 나가 먼저 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 저기 뭐지? 저기 한번 가볼래? 저기 가볼까? 우리 안 찾아 옆으로 미시오 오 너무 이쁘다 이런저래서 돌 자체도 이쁘겠다 진짜 지금 예약 잡고 와야 돼가지고 아무도 없어 한 번 더 가볍게 해 또 한 번 더 가볍게 해 또 한 번 더 가볍게 해 엉뚱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지? 어, 잘한다. 나도? 어, 나도 잘했어. 아, 한 번 더. 아, 저 조문을 사요. 한 번 조문을 사요. 아, 저 조문. 한 번 더 갈게요. 네. 아, 저 조문을 사요. 반갑습니다. 어, 어떡해. 아니 그냥 나는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랬어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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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봐 저기 저쪽에 야 거기 가면 안 나 어?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